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페데리코 아사트 장편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3, 17장입니다. 로라의 거실은 난장판이었다.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한 것이 분명했다. 마커스는 파일과 신문 스크랩, 반쯤 마시다만 커피가 든 컵 등이 카펫 위 아무데나 놓여있는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로라가 재미있다는 듯 깔깔 웃었다. 말했잖아요. 월터가 자기 아빠랑 있다고. 월터가 아빠랑 있을 땐 그녀는 팔을 들어 방 전체를 빙 둘러 가리켰다. 다 좋은데 왜 바닥에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릴 적 습관이에요. 언니랑 방을 같이 썼거든요. 책상이 한 개뿐이었는데 언니가 공부한다고 책상을 차지해서 난 바닥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대학 때도 이렇게 바닥에서 생활했어요. 로라는 서류를 주섬주섬 챙겨 쌓아서 거실 테이블로 가져갔다. 정말이지 이 사건에 집착하고 있군. 커피 마실래요? 응. 몇 분 후 그들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도넛을 먹고 있었다. 로라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했다. 로라, 그 환자가 블레인을 살해했다는 환상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설명 좀 해줘. 당신한테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부분이야. 음. 블레인의 집에서 그 스티커를 보기 전에는 블레인을 살해했다는 테드의 환상이 현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걸로 확신했었어요. 그 사건에 대한 신문 스크랩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봐요. 전부 테드가 입원하기 전에 나온 기사들이에요. 논리적으로는 테드의 마음이 뉴스에 나온 사건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추론할 수 있겠죠. 테드는 자신이 일종의 자살 클럽에 가입했다고 생각했어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조직이죠. 그 조직의 제안으로 자신이 회원이 됐다고 생각했고요. 그 조직원들의 목표는 자신의 자살을 살인사건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완화시키는 거였어요. 각 조직원이 명단에 나온 다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 조직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당한 죽음에 대해 복수부터 해야 하고요. 일종의 가입비라고 할 수 있겠죠? 마커스가 코를 찡그렸다. 꽤 복잡하군. 하지만 대단히 흥미로운데. 그러니까요. 제 일주기하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연결시키는 특징적인 요소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자살이에요. 난 테드가 어느 시점에선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확신해요. 심지어 실제로 시도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의 슬픔이에요. 그가 그 점을 자꾸만 강조했어요. 자신의 자살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생각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세 번째 요소는 이게 가장 헷갈리는 건데 테드가 블레인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지금 들어맞지 않는 대목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안 그래도 말하려던 참인데 그 조직에서 나온 남자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린치요? 어. 린치가 자살을 살인사건으로 위장하라고 제안했다면 모든 게 말이 되는 건데 왜 테드에게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를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테드가 제 1주기에 있을 때 말한 대로 정말로 블레인의 집에 갔었고 거기 숨었던 걸 알게 됐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거기 갔던 건 분명해요. 당신 말을 들어보면 이 두 개의 주기는 그가 입원하기 전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들을 변형한 형태인 것 같아. 바로 그거예요. 각각의 사건은 다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가 블레인의 집을 방문한 것도 그렇고 그건 사실이라는 걸 이미 알게 됐고요. 테드가 정말로 블레인을 죽이려고 찾아갔던 건 아닐까? 복수하기 위해서. 테드가 당신에게 말했던 것처럼 블레인의 집에 숨어서 기다렸지만 끝내 죽일 수는 없었던 건 아닐까? 로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남 커피를 마저 마셨다. 아, 그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바뀌게 되니까. 로라가 코끝을 긁으면서 말했다. 어쩌면 그 스티커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지 몰라. 테드가 언젠가 오래전에 그걸 봤고 그 이미지가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각인돼 있었던 건지도 모르지. 그 집의 옛날 주인에 대해서는 뭐 아는 거 없어? 아까 부동산 중개인한테 물어볼 걸 그랬어요. 음, 지금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아까 그렇게 하고 나와서 도와줄 것 같지가 않네요. 하지만 대답은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커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로라가 천장을 노려보았다. 지금까지 상담 때 테드가 말한 모든 얘기를 문서로 작성해서 편집하고 있어요. 내가 매번 다른 방향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으면 일종의 퍼즐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제 일주기에 대한 부분을 막 끝냈는데 읽어볼래요? 오, 물론이지. 지금 당신한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지도 몰라. 로라는 흥미롭다는 듯이 글을 보았다. 왜? 그녀는 알뜻말뜻한 표정으로 계속 글을 보았다. 왜? 그가 또 물었다. 입술에 도넛 조각이라도 묻었어? 그가 손등으로 입을 닦았다. 아니요. 로라가 부드럽게 그의 손을 밀어냈다. 당신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요. 다행이군. 마커스가 조금 더 다가왔다. 이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목소리를 약간 낮췄다. 내일 더 얘기하기로 하고 이쯤 해두지. 내일이 되면 상황이 좀 더 분명하게 보일지도 몰라. 사실은 보기보다 단순한 일일 수도 있어. 아내가 그 친구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테드가 알아차리고 자제력을 잃었던 거지. 아 그 친구는 좀 어때? 린치는 아직 혼수상태예요. 예후가 썩 좋진 않아요. 음 데드도 알아? 아니요. 아직도 웬델이 그랬다고 믿고 있어요. 하 웬델이라. 마커스가 미소를 지었다. 재미있군. 웃지 말아요. 로라가 짐짓 화내는 척하며 그를 나무랐다. 테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돼서 죽겠는데. 그게 우리가 열어야 할 마지막 문이에요. 가장 위험한 문이기도 하고. 테드를 당신 병동으로 다시 데리고 갈 계획이야? 음 당분간은 아니에요.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후퇴하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도슨을 포함해서 여기 환자들 몇 명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마커스가 헉 소리를 내며 얼굴을 찌푸렸다. 하 굉장한 룸메이트를 두었군. 마커스? 응? 당신이 와서 기뻐요. 정말로. 로라의 손이 그의 손 위에 놓였다. 마커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며 그 손을 바라보았다. 그가 그녀에게 몸을 기울이고 그녀와 키스할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은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로라가 전화를 받으러 뛰어갔고 돌아왔을 땐 표정이 바뀌어 있었다. 그녀가 전남편과 통화만 해도 금세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걸 마커스는 잘 알고 있었다. 누가 전화했는지 굳이 말해줄 필요도 없었다. 월터가 곧 이리로 온대요.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커스가 일어섰다. 그 말이 이제 가달라는 말처럼 들렸다. 로라가 혼잣말처럼 말을 이었다. 아빠라면서 아들하고 단 하루도 시간을 못 보내나? 내가 부탁까지 해야 하느냐고요. 오늘도 데리고 가서 놀기로 했고 오후에는 사촌들하고 만나서 공원에서 놀 거라고 했으면 놀아야지. 이제 와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니. 일요일에 말이에요. 진정해, 로라.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봤자 하루예요. 자기 아들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마커스는 자기가 남아서 월터와 뭐라도 같이 해줄까 제안하려다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는 로라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우스갯소리로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도 해봤다. 심지어 테드 얘기를 다시 해보려고도 했지만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다. 가끔은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기가 월터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열받는다는 걸 알거든요. 아주 잘 알죠. 나한테 전화해서 예상치 못했던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개자식 월터는 지적이고 예민하고 다소 숫기가 없는 아이였다. 주말이면 로라는 월터를 위해 거품 목욕을 준비해주고 좋아하는 장난감을 욕조 속에 넣어주며 욕조 옆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월터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몇 년 전엔 고무오리 인형이었는데 그 다음엔 전함, 우주선, 트랜스포머로 바뀌었다. 몇 개월 전에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엄마가 옆에 있으면 벌거벗을 수 없다고 수영복이라도 입겠다고 말했다. 로라도 똑같이 심각한 표정에 엄숙한 어조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녀가 월터의 머리에 샴푸를 바르고 거품이 아들의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면서 마사지하는 동안 월터는 그날 아빠와 무엇을 했는지 신나게 자랑했다. 얘기를 들으면 스코시한 모든 일은 곧 힘센 영웅의 행동이었다. 월터는 아빠가 항상 급한 일이 생겨 회사에 가야 해서 슬펐다고 말했다. 로라는 입을 꽉 다물고 아들의 얘기를 들었다. 월터가 감탄한 어조로 아빠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으면 가슴 뭉클하면서도 슬펐다. 월터는 아빠가 얼마나 자주 자기를 실망시켰는지 계획을 취소했는지 학예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약속을 어겼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월터는 항상 이해했다. 로라는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스콧과 몇 번 부딪힌 적이 있는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스콧은 월터가 항상 자기를 이해해 주었다는 사실을 비장의 무기처럼 휘둘렀다. 월터는 다 이해하는데 당신이 왜 그래? 로라는 일곱살배기 아들이 아버지를 우상처럼 여기고 어리석은 변명을 다 받아준다고 해서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한 얼간이처럼 행동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길은 그동안 그들이 여러 번 걸었던 길이었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스콧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심리학 어쩌고 하는 개소리는 집어쳐! 개는 똑똑해! 상황이 어떤지 다 이해한다고! 이런 대화가 끝나갈 때쯤이면 로라는 항상 같은 생각을 했다.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이랑 결혼하다니! 다음 번엔 오토바이 타는 반항한테 빠지지 말자. 어, 하지만 다음 번은 없을 거야. 엄마, 물이 차가워져. 어, 그럼 나와야겠다. 월터가 개수구 마개를 뺐고 둘은 거품이 있는 물이 빙글빙글 돌며 개수구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로라는 샤워기를 틀어서 아들이 몸을 헹구게 했다. 그런 다음 수건으로 아들의 몸을 감싸고 머리를 말린 후 아들을 끌어안았다. 엄마는 월터가 아주 자랑스러워. 왜? 네 아빠 같은 아빠한테도 불평하지 않아서. 하지만 이것은 생각일 뿐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음 전부 다 자랑스러워. 한 시간 후 월터는 잠이 들었다. 로라가 로빈 쿡 소설에 빠져들려는 참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10시가 넘었다. 로라는 부엌 식탁으로 뛰어가서 즉시 전화를 받았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씨병동 당직 간호사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하길 환자 한 명이 통화하고 싶어 하는데 환자 기록을 보니 그래요 그래요 바꿔줘요. 로라 테드가 중얼거렸다. 다들 죽었죠. 그렇죠. 홀리, 신디, 나딘 모두 죽었어요. 테드 어떻게 된 거예요? 기억이 떠올랐어요. 방에 있는데 진실이 내 머리를 치더군요. 그렇게 모든 걸 이해했죠. 모두 죽었다는 걸. 당신 부인과 딸들은 죽지 않았어요. 로라가 그를 안심시켰다. 듣고 있어요, 테드? 이런 일로 내가 거짓말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 다들 잘 있어요. 몇 초간 침묵 테드? 가족을 만나게 해줘요. 내일 얘기할까요? 아니, 꼭 봐야겠어요. 테드, 그럼 이렇게 할게요. 내일 일어나자마자 홀리와 통화할게요. 당신이 나아졌다고 아내와 딸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할게요. 그러고 나서 홀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죠. 또 침묵.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로라는 와인을 한 잔 마신 걸 후회했다. 술이 들어간 데다 너무 피곤하기도 해서 이 상황에 바라던 만큼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홀리는 당신이 딸들을 만나기 전에 완벽하게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 지금껏 내가 보여준 동영상들 기억나요? 네. 당신은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강해져야 해요. 상황을 홀리한테 설명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볼게요. 당신이 딸들을 만나는 게 좋겠다고 설득도 해볼게요. 물론 가족들도 당신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낳는 것이 그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이해하죠? 대답이 나오지 않자 로라가 대답을 강요했다. 이해하죠, 테드? 집으로 전화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갑자기 다들 죽었다는 색. 괜찮아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일 홀리와 통화하고 나서 대답을 들어보고 의논하죠. 어때요? 고마워요, 로라. 그들은 전화를 끊었다. 로라는 한동안 부엌에서 생각에 잠겼다. 이런 순간이 조만간 오리라는 걸 전부터 알고 있었다. 테라스 문은 거기 있었지만 분홍색 성은 그때 있던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젠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거대한 바닷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다. 그릴 옆에 있던 체스 상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테드는 지난번 꿈에서 홀리가 로저와 함께 바닷물에서 나와 체스 상자를 집어들고 환한 표정으로 그를 본 후 바다로 돌아간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 테드는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유리로 된 테라스 문을 향해 서서 문을 열려고 팔을 뻗었다. 꿈의 변덕 때문에 거실이라는 제한구역을 넘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서 그는 별 기대 없이 문을 밀었다. 그런데 문이 쉽게 열렸다. 현관 등의 동작 감지기가 켜지자 테드가 동작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았다. 바다는 잔잔했고 파도가 없었으며 산들바람에서 소금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냄새는 습한 삼림지대의 냄새뿐이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갑자기 들리는 목소리에 테드는 깜짝 놀랐다. 오른쪽을 돌아보았다. 테라스가 그쪽으로 꽤 멀리까지 뻗어있었다. 흰 실험복을 입은 로저가 접이식 해변 의자에 앉아서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뭐가? 테드가 물었다. 간호사가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은 밤과 어우러져 어두운 가면이 되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뭐가 이해가 안 되냐니까? 테드가 다시 물었다. 로저는 대답 대신 팔을 들어 천천히 호를 그리며 광활한 바다를 가리켰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무슨 뜻이지? 현관등이 꺼졌다. 테드가 전등을 다시 켜려고 팔을 흔드는 순간 바다에 떠있는 작은 회색 반점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거대한 배라고 생각했는데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니 뭔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배도 바다 위에 떠있는 그 무엇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쪽 호반이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번에는 파도도 바닷바람도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둘러보니 긴 테라스도 사실은 부두였다. 물론 전에 본 적이 있는 부두였다. 그는 웬델의 집에 있었다. 부두 끝으로 걸어가서 내려다보았다. 거기 배가 묶여있었다. 예전에 웬델이 앉아있던 그 배였다. 지난번엔 파도가 잔디밭까지 밀려오는 걸 보았었다. 분명히 그랬다. 지난번엔 내가... 그가 로저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로저는 거기에 없었다. 빈 의자만 남아있었다. 테드는 천천히 그 의자로 다가가서 웬델의 초현대적인 저택을 처음으로 돌아보았다. 테드는 자기 집 거실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남자의 집으로 자신을 이동시킨 책임이 있는 테라스 문을 바라보았다. 해변 의자에 다가가자 그 위에 뭔가가 놓여있었다. 처음엔 간호사의 실험복이라고 로저가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을 하면서 남겨놓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험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홀리의 빨간색 비키니였다. 테드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의 전처가 조금 전에 벗어서 거기다 놔둔 것처럼 비키니가 젖어있었다. 전처 그는 심장이 힘차게 고동치는 걸 느끼면서 호수에서 그녀를 찾아보았다. 그는 벌거벗은 채 수영하는 그녀를 상상했다. 그러나 홀리는 거기 없었다. 비키니만이 있었다. 테드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비키니를 마구 공처럼 뭉쳤다. 그것을 얼굴 앞에 들고 그 안에 코를 묻은 후 아내의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전처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는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서 나무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귀뚜람이 우는 소리를 즐기고 있었다. 이 숲은 왠지 익숙하고 편안했다. 잠시 후 그는 일어서서 나무로 된 산책로의 끝까지 갔고 부드럽게 경사져 내려가는 마당을 걸어내려가 호반으로 향했다. 그는 집 주위를 돌아갔다. 앞쪽에 검은색 람보르기니가 잠자는 커다란 야수처럼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 그 집 창 안에서 움직임을 보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림자가 휙 지나가는 모습이 그의 눈에 띄었다. 어쩌면 로저가 아직 안 가고 있을... 간호사와 맞닥뜨리고 싶은 건지 확신은 없었지만 그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손잡이를 돌리자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 집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테드가 인도산 카펫 한가운데에 서서 브라우닝으로 그의 머리를 겨누고 있었다. 한순간 그들은 서로의 눈을 노려보았다. 그들 중 한 명이 놀라서 헉소리를 내뱉는 순간 총이 발사되었고 총알이 테드의 이마 정중앙을 뚫고 들어갔다. 그는 카펫 위로 푹 쓰러졌다. 흥미롭게도 총알의 충격이 그를 쓰러뜨렸는데도 이마가 약간 따갑기만 했다. 이마를 만지려고 했을 때 그는 두 팔이 흐느적거리는 촉수로 변했음을 알아차렸다. 흐르는 피 때문에 오른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테드가 거실을 서성이는 모습은 볼 수 있었다. 그의 가슴 깨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다른 테드가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몸 위로 허리를 굽히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찾아 꺼냈다. 한순간 화면이 보였는데 그 속에 홀리의 얼굴이 있었다. 다른 테드가 갑자기 그를 보았다. 홀리가 누구야? 이것 때문에 내 계획을 망치는 건 아니겠지, 웬델! 그는 공처럼 말아준 축축한 홀리의 비키니를 느꼈다. 그는 그것을 꽉 주려고 애썼다. 마치 그렇게 하면 현실을, 기억을 붙잡을 수 있다는 듯이. 그러나 그의 손가락이 반응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른 테드는 눈에 띄게 불안하고 흥분한 표정이었다. 그는 휴대전화에 뜬 문자 메시지를 읽더니 안색이 변했다. 우리 거의 다 왔어. 오늘 낚시는 이제 그만 끝내시지? 밖에서 친숙한 엔진 소리가 미니밤에 도착을 알렸다. 다른 테드가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빌어먹을! 몇 초 후 자동차 소리가 완전히 멈췄다. 카펫 위에 쓰러진 테드는 눈을 최대한 크게 떴지만 자기가 들어온 현관문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른 테드가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달려가 쪽문으로 빠져나가는 건 보았다. 이제 현관문 반대쪽에서 신디와 나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았다. 아빠가 이마에 총알이 박힌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문에 붙어있는 종이 뭐야? 신디가 물었다. 메모야. 나딘이 대답했다. 엄마 이름이 있네. 여기. 테드는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 바닥에 쓰러져 누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있었다. 뭐라고 써있어, 엄마? 우리도 알고 싶어. 침묵. 왜 울어, 엄마? 20장 테드는 늘 앉는 벤치에 앉아있었다. 아침 식사를 일찍 마치고 혼자 나와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크가 따라 나와 테드에게 다가왔다. 그는 테드의 기분이 좋지 않은 걸 알아차렸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벤치인데 같이 앉게 생겼군. 마이크는 책을 갖고 있었다. 테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농구 코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인생이 초콜릿처럼 달콤하다고 말할 얼굴은 아니네. 마이크가 테드 옆에 앉으면서 말했다. 말할 기분 아니야? 그는 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무릎을 톡톡 치는 손길을 느꼈다. 마이크가 테드의 눈길을 따라 라벤더 정원 문 쪽을 돌아보니 로저가 거기 서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뭐야? 마이크는 룸메이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안 보여? 누가? 저기 아무도 없는데 테드. 마이크가 농담을 했다. 그러나 테드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는 지금은 농담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다. 테드는 기운을 되찾았다. 괜찮아, 친구? 응, 괜찮아. 나중에 봐. 테드는 로저에게로 걸어갔다. 어젯밤 꿈 때문에 마음이 심란했다. 꿈 속에서 로저가 했던 말이 메아리 쳤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로라가 평가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테드는 고개를 숙이고 발을 질질 끌면서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가족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남자를 기대했는데 오늘의 테드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 로저가 손짓으로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정말 이거 필요 없겠어요? 로저가 쇠사슬을 들어보였다. 로라가 고개를 가로주었다. 이젠 그런 거 없이 시작할 때가 됐다고 결정한 터였다. 남아 있을까요? 로저가 제안했다.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간호사는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방을 나갔다. 테드는 늘 앉는 의자에 앉았다. 테드, 나 좀 봐요. 나중에 얘기할까요? 아니, 아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오늘은 꼭 당신과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난 지금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오늘 약 먹었어요? 물론이죠. 당신 친구들이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줄 알아요? 그가 농담쪼로 말했다. 로라가 미소 지었다. 아, 진정제를 주었나 싶어서요.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진정제는 안 받았어요. 당신이 홀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홀리라는 이름이 나오자 테드의 얼굴에 희망을 담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연락이 됐나요? 네. 홀리가 당신한테 꼭 전해달랬어요. 자기는 딸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걸 막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당신이 애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애들도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요. 신디와 나딘도 아버지를 무척 보고 싶어 하는데 당신이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서 잠시 못 만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대요. 어제 당신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난 그냥 다들 잘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며칠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장족의 발전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생각이 바뀐 거죠, 테드? 어젯밤에도 같은 꿈을 꿨어요. 내 집 뒤쪽 테라스가 나오는 꿈.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테라스로 나가 바다로 향했는데 그게 바다가 아니더라고요. 호수였어요. 로라가 휴대용 녹음기를 찾아 핸드백을 뒤졌다. 지금까지 테드가 꿈속에서 자기 집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녀는 흥분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놓고 테드에게 꿈에 대해 가능한 한 상세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테드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꿈에서 깬 뒤에도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방금 본 영화처럼 매우 생생하게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가 빼놓고 말하지 않은 것 하나는 전체 맥락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그에게는 특히 고통스러워서 말하지 않고 넘어간 것 해변 의자에서 홀리의 축축한 비키니를 발견한 사실이었다. 그가 얘기를 끝내자 로라는 녹음기를 끄고 핸드백에 도로 넣었다. 그러고는 수첩을 집어들고 몇 가지 메모를 했다. 로라, 그동안 홀리를 만나보고 닥터 카마이클도 만나보고 나와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봤을 텐데 웬델은 찾을 수 있었나요? 로라가 깜짝 놀라 침을 꿀꺽 삼켰다. 테드, 어젯밤에 꾼 꿈이 당신이 진실을 볼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테드, 당신이 웬델이에요. 21장 로라는 웬델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테드가 자신을 투사해 만든 가상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홀리는 그 호숫과 저택이 자기들의 별장이고 거의 매 주말을 그곳에서 보냈지만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후로 최근에는 주로 테드 혼자 그 별장을 찾곤 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테드였고 검은색 람보르기니를 소유하고 자식처럼 애지중지한 사람도 테드였으며 상담 때 자주 묘사한 디즈니 공주의 성을 조립한 사람도 테드였다. 대학 때 린치를 만난 사람 역시 테드 자신이었다. 대학 다닐 때와 졸업 후에도 한동안 가까운 사이였다. 그 후로는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졌지만 연락이 완전히 끊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홀리는 로라에게 자기가 린치와 만나기 시작한 건 테드와의 결혼 생활이 이미 파경에 이르렀고 이젠 끝낼 때가 됐다고 서로 합의한 후였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아직까지 이혼하지 않은 것은 딸들에게 알릴만한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홀리와 린치는 매우 조심했지만 딱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었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가 카메라에 잡혔을 때였다. 그들은 몰래 숨어서 만나는 건 말고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하룻밤 데이트를 즐기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은 15km 이상 떨어진 비벌리로 각자 차를 타고 가서 만나기로 했다. 완벽한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던 탓에 창가 자리에 앉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농담을 하곤 했다고 홀리가 후회하며 로라에게 말했다. 홀리도 린치도 보스턴에서부터 자신들을 미행해온 사립탐정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홀리는 자기가 테드를 포기하기 훨씬 전부터 테드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홀리와 함께 있을 때 테드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흡사 은둔자 같았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는 더 심해져서 그녀와 거리를 두고 자신의 감정을 아예 드러내지 않기 시작했다. 테드는 가능한 한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아내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갈수록 분명하게 보였다. 부부 관계도 점점 더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가 먼저 섹스를 요구하는 일이 사라졌고 몇 달 동안은 그녀가 나서서 이끌어야 했다. 그녀는 파닥거리며 꺼져가는 모닥불에 기적의 장작을 던져넣으면 다시 활활 불이 붙듯 그의 시들어가는 욕망도 되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기계적인 관계라도 갖기 위해 구걸하다시피 하는 상황에 그녀는 모욕감을 느꼈다. 홀리는 자신을 속이려고 노력했고 일이 너무 많다거나 딸들이 아직 잠들지 않았다는 등 부부관계를 피하려고 내놓는 테드의 변명을 믿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이 결국 찾아왔고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남편은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 진실을 가리고 있던 눈가리개가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테드는 가장 중요한 고객들, 기업 대표로서 자신이 직접 만나야 하는 고객들을 만나러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출장을 갔다. 이 고객들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고객들이라 투자 상황에 대해서 직접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사흘, 어떤 때는 일주일씩 출장을 갔고 딸들에게 줄 선물을 들고 한결 좋아진 기분으로 돌아와서 행복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출장에서 돌아온 후 한두 번은 성욕이 다시 생겨나 아내와 잠자리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은 너무 빨리 평소로 돌아가곤 했다. 그는 다시 비사교적이고 변덕이 심한 사람이 되었고, 기회만 생기면 호수로 달려가 낚시를 하곤 했다. 홀리는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가 있는지 어떤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확실히 알았던 것은 남편은 집에서 멀리 있을 때 제일 행복하다는 사실이었다. 홀리는 남편의 출장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존심을 꺾고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테드의 비서와 사업 파트너와 통화해서 모든 걸 확인했다. 테드는 모든 것을 매우 꼼꼼하게 계획했거나 아니면 외도를 하지 않는 거였다. 물론 아무리 출장이라고 해도 일주일이나 무엇을 하겠는가. 테드는 출장 가서 시간 날 땐 낚시를 한다고 했고, 그래서 홀리는 덴버의 낚시동호회에 문의해서 그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테드가 아내를 속이고 외도를 하고 있었다면 몇 주 후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식당 창가 자리에 애인과 함께 앉아있던 그녀보다는 훨씬 더 용의주도했을 것이다. 결국 홀리가 패배를 인정했다. 궁극적으로 볼 때 테드가 외도를 하든 하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았다. 이젠 다른 문제가 생겼다. 남편에게 정남이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는 남편의 무관심을 환영하기 시작했고 유도하기까지 했다. 차라리 다른 여자가 있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훨씬 더 쉬워질 테니까. 어느 날 저스틴 린치가 그들의 집을 방문했다. 테드와 딸들은 마침 집에 없었다. 홀리는 평소 저스틴과 잘 어울렸기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들은 와인 한 잔을 나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고 단 두 시간 만에 홀리는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모든 것을. 저스틴은 테드와 홀리의 결혼 생활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지 몰랐다고 했다. 하물며 테드에게 애인이 있는지 어떤지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 자기 친구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테드가 굉장히 내성적이잖아요. 저스틴이 변명하듯 말했다. 그러나 저스틴과 홀리는 서로 끌리는 게 분명했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상황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자 홀리는 테드에게 이혼이 최선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테드는 처음부터 동의했다. 테드가 끔찍한 두통을 겪기 시작했고 몸 여기저기에서 적신호를 보낼 무렵이었다. 홀리와 저스틴은 친구 사이로 계속 만났지만 날이 갈수록 서로에 대한 호감이 커져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서로에 대해 알면 알수록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홀리와 테드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자 저스틴과 홀리는 자유롭게 만나고 사귀기 시작했다. 테드에게도 애인이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한 건 그들이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한 거짓말이었다. 뇌에 악성종양이 퍼지고 있다고 확신한 테드가 이때쯤부터 닥터 카마이클의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홀리는 알지 못했다. 하물며 삶을 이쯤에서 끝내자는 생각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그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었다. 홀리가 나중에야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사립탐정이 그녀를 미행하고 있었고 이미 식당에서 사진도 찍었다는 사실이었다. 테드는 그녀나 린치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지 않았다. 사진을 봉투에 담아 벽장 금고에 넣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했다. 그리고 이혼 사실을 딸들과 가까운 친척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설득할 것인가 결정할 때까지 과도기적 상태로 살아갔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가 그들이 가장 사이좋게 지낸 시절이었다. 홀리는 사진을 나중에야 훨씬 나중에야 발견했다고 나중에 로라에게 말했다. 금고 열쇠가 없어서 강제로 열어야 했다고. 그러나 그것도 사진을 찍히고 나서 한 달 후의 일이었다. 한 달 동안 테드는 그런 일 따위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한마디 내색도 하지 않고 그녀와 한 지붕 밑에서 살았다. 테드는 왜 한 달을 기다렸을까. 한 달 후에 그는 린치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그 건물에서 린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퇴근하고 없을 때였다. 찾아가서 황동 램프로 린치를 흠씬 두들겨 팼다. 바로 아래층에 있던 누군가가 폭행 소리와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램프를 무릎에 올려놓고 친구의 피를 온몸에 묻힌 채 건물 로비에 앉아있는 테드를 발견했다. 그를 발견한 경찰관이 이름을 묻자 그는 모른다고 말했고 잠시 후에는 자기 이름이 웬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를 연행했고 그의 본명이 시어도어 맥케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 폭행사건으로 인해 린치는 혼수상태로 병원에 누워있게 되었다. 처음 며칠간은 의사들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손상된 동맥을 복원하는 응급수술을 했고 뇌의 유압을 완화시켜주는 삼투압 요법을 병행하면 염증이 완화되어 의식을 되찾을 거라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홀리는 매주 병문 안을 갔다. 저스틴에게는 가까운 친척이 거의 없었다. 항상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기적을 기다리는 그를 보면 가슴이 무너졌다. 홀리는 자신이 그와 사랑에 빠졌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물론 그녀는 책임감을 느꼈다. 왜 좀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로라의 권고로 심리치료를 시작했고 정말로 큰 도움을 받았다. 테드처럼 평화롭고 대화의 창을 열어놓는 사람이 배우자의 부정을 알게 된 것을 한 달 동안 비밀로 간직했다가 배수비오 활화산처럼 폭발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한편 테드는 긴장성 흥분 상태에 있었다. 그는 라벤더 메모리얼 병원에 수용되었다. 닥터 로라 힐이 그의 치료를 맞자마자 그때까지 테드를 치료해온 닥터 카마이클에게 즉시 연락을 취했다. 테드는 로라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귀 기울여 들었다. 자신이 린치를 폭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약간 놀라는 것 같았지만 그뿐이었다. 아직도 혼수상태인가요? 유감스럽게도 그래요. 내가 그랬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로군요. 그렇죠?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친구를 두들겨 패서 혼수상태로 빠지게 했을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가 내 아내와 하비아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난 그렇게 누굴 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화가 났겠지만 그건 부인하지 않겠지만 친구를 죽이고 싶을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 말고 뭔가 더 있을 거예요. 그 답은 당신의 머릿속에 그리고 린치의 머릿속에 있는데 린치는 당분간 우리에게 아무 이야기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동했을 때 당신은 분명히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홀리 말로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당신이 한 달이나 몰래 간직하고 있었다더군요. 당신답지 않았다고요. 당신이 정상이었다면 그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이든 했을 거래요. 테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린치 테드의 기억 속에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 친구에 대해서는 추측하기가 힘들었다. 어쩌면 테드에 관한 어떤 사실을 홀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어떤 사실을 린치가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다. 로라는 테드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읽었다. 무슨 생각해요? 홀리가 린치에 관해서 무슨 말 안 했어요? 어떤 의혹이나 의심스러운 게 있다고? 홀리가 그와 관계를 가졌다면 그건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일 텐데 당신도 알다시피 때때로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하고 엮이기도 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홀리는 린치가 차분하고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남자라고 했어요. 그와 홀리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지만 당신과 홀리가 이혼에 합의할 때까지 관계를 진전시키기를 거부했대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서 모든 걸 설명하고 싶어했대요. 물론 그렇다고 다른 뭐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홀리는 린치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홀리는 매우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홀리가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 사실일 거예요. 내 생각도 당신 생각하고 같아요. 로라가 말했다. 그녀는 비닐 내지가 있는 서류철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 당신이 린치에게 그렇게 반응하게 된 뭔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당신이 그를 미행할 때 알아낸 어떤 사실 때문이었는지도 모르죠. 나는 당신이 고용한 사립탐정을 만나지 못했는데 홀리는 만났대요. 탐정은 자신이 한 일은 린치와 홀리를 미행해 사진을 찍어서 당신한테 넘긴 게 전부라고 했대요. 그 사립탐정 이름이 피터슨 아닌가요? 기억나요? 웬델이 그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느님 그동안 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었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린치와의 우정, 홀리와의 관계, 호숫과 별장. 그런 것들이 모두 웬델의 일부예요. 당신의 마음이 그런 정보를 구분해서 저장했고 이젠 그 정보가 그에게, 웬델에게 속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신은 그 정보에 접근권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의 머릿속에 자물쇠로 잠긴 방이 하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문을 열어. 로라가 침착하게 말했다. 마치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테드가 정보를 완전히 이해할 능력이 있는지 시험하는 것 같았다. 그건 뭐죠? 테드가 물었다. 로라가 서류철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들고 있었다. 작은 사진이었고 오래전에 찍은 것 같았다. 사진 속엔 대학 기숙사 파티 때 우마스 어머니 나온 영화 펄프픽션 포스터 옆에서 웃고 있는 젊은 테드와 린치가 있었다. 그 포스터를 보자 그 옛날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 포스터는 기숙사 복도에 걸려있었다. 흑갈색 머리에 우마 서머니 도발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사진 속의 테드는 잘생겼고 말랐으며 어깨까지 내려오는 장발이었다. 두건을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플라스틱 컵을 들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린치는 테드의 망상 속에서 그의 집 초인종을 누를 때처럼 쾌활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잘생긴 외모는 사람을 확 잡아끄는 매력이 있었다. 이 포스터는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린치는 왜 안 날까요? 친했던 것 같은데.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사진을 서류 철에 도로 집어넣었다. 꿈에서 호숫과 집에 관련해 새로운 게 있었어요. 그 집이 익숙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웬델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 그의 눈이 무슨 색이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기억 속에 있는 그의 얼굴이 아주 희미했어요. 날씬했던가? 안경을 꼈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웬델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웬델이라는 이름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테드는 생각해보았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알았느냐고 묻는 거라면 대답은 아니다예요. 적어도 내 기억엔 없어요. 물론 현재로선 그 기억이 그리 멀리까지 도달하진 않지만. 로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한 사람을 혼수상태에 빠뜨렸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테드는 두 손으로 머리를 잡고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테드. 당신의 정신병 중 그 부분은 린치와의 사건 이전에 시작됐다고 확신해요. 오래전에 시작됐죠. 웬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모습을 바꾼 당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당신한테 말해주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그 주기들 중 어느 하나로 돌아갈까 봐 걱정돼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왔거든요. 너무 멀리? 그래요. 제 1주기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당신은 뇌종양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대신 웬델을 죽여야 했죠. 홀리의 불륜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당신의 일부. 린치를 폭행한 책임이 있는 당신의 일부를요. 어떻게 보면 아주 완벽한 주기예요. 내 추측은 당신이 린치를 만난 후에 자살을 계획했는데 판단이 흐려져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당신의 마음이 이 주기를 고안해냈고 계속 반복하면서 웬델과 웬델이 대표하는 모든 것들을 죽인 거죠.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주기에서는 심지어 홀리와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완벽한 자살이었어요. 그럼 블레인은 어떤 맥락에서 블레인이 들어오는 거죠? 로라가 두려워하던 유일한 질문이 나와버렸다. 그녀가 버즐라이트 이어 스티커를 발견한 후로 해답을 찾을 수 없었던 질문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이틀 전이었다면 했을 법한 대답을 해주었다. 당신은 웬델을 살해한 걸 정당화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죽여주는 자살 클럽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죠. 생각해봐요. 자살하지 않게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자살이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알고 있는 그 마음에 호소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열쇠예요. 당신이 자살을 고민했을 때 똑같은 질문이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일주기를 완벽한 자살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그 주기에서 당신은 심지어 자살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미칠 영향이라는 문제까지 해결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그리고 당신이 라벤더에 입원하기 전 며칠 동안 블레인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었어요. 나도 그 사건에 관한 신문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스크랩했죠. 아마도 당신은 그 사건을 이용해 주기를 구성한 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기억해야 해요. 린치는 당신에게 낯선 사람이었다는 사실. 웬델만이 그를 알고 있었죠. 근데 왜 우리의 상담이 주기에 일부로 들어가 있죠? 왜 우리의 상담이 내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라벤더에서의 내 삶의 나머지 부분과 같지 않은 거죠? 음, 처음에는 주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의 상담이 주기로 끼어들어 주기를 부수고 문을 활짝 연 건 우리가 당신의 과거를 탐험하기 시작하고 난 뒤부터였어요. 말편자 가지고 있어요? 테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머니 속 말편자의 무게가 느껴졌다. 제 1주기에서 처음으로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게 그때였어요. 딸들이 호숫가 집으로 이어진 길을 달려오는 기억, 당신의 무의식이 그런 목가적인 결말을 부수고 웬델의 가면을 벗길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거죠. 테드는 놀라워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제 2주기에서는 웬델을 죽이지 않은 거군요. 그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제 2주기에서는 당신은 웬델과 린치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걸 대학 때 룸메이트였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건 당신 자신의 역사였어요, 테드. 당신은 당신과 린치와의 관계를 파헤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웬델은 가면이 벗겨지길 원하지 않았죠. 벗겨지면 당신의 그 부분이 사라져야 하는 거라서. 웬델은 당신이 린치에게 화를 내게 만들려고 애썼어요. 식당 사진을 보여준 것도 그래서였죠. 기억해요. 제 2주기에서 당신은 홀리와의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주기가 진화하면서 당신은 현실에 가까워졌어요. 음, 그래서 웬델이 나를 당신과 로저에게서 등 돌리게 만들려고 애쓴 거로군요. 오, 하느님. 아직도 그를 실존 인물로 생각하고 있네. 테드의 귀에 들려오는 환청. 이봐, 테드. 자네 머리에 정보가 들어있어. 웬델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테드의 이 말을 가리켰다. 자네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는 정보가. 그건 나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지. 부인하지 않을게. 홀리가 나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테드가 말했다. 음, 사실 홀리는 당신을 보고 싶어해요. 정말? 홀리는 당신이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절대로 린치를 해치지 않았으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이 여기서 받고 있는 치료가 당신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할 거라고 믿고요. 홀리와 통화했어요?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하고 약속한 대로 오늘 아침 제일 먼저 홀리와 통화했어요. 이만큼 진전을 이뤘으니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딸들을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홀리는 언제든 부르기만 하면 딸들을 데리고 올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어요. 행복감과 근심 걱정이 한데 섞여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만 딸들과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한 기억이 다른 감정들을 몰아냈다. 라딘과 신디의 모습. 서로 끌어안고 잘 자라고 뽀뽀하고 침대 머리맡에서 동화를 읽어주던 기억들.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그는 7개월 전 라벤더에 온 후 처음으로 울고 있었다. 5명의 댓글을 흘렀다. 5명의 댓글을 흘렀다. 5명의 댓글